가리슬럽 액츠 29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시편 47편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액츠 29의 선한 영향력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 임성원, 이무송, 선우림, 조수희, 이강준, 연탄 봉사 배우 임성원, 방송인 이강준, 가수 이무송, 모델 겸 배우 선우림, 탤런트, 조수희를 비롯한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가 최근 연탄 나눔을 진행했다 이에 이강준은 아침부터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 연탄이 가벼울 줄 알았는데 엄청 무거워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추운 줄 모르고 전달했다며 참 보람되고 마음도 따뜻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액츠 29 이강준 아나운서 인터뷰 액츠 29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은 어떻게 결성되었나 약 300명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매달 모여 연합네배를 드리고 있어요 2012년 연예인 연합네배에서 가수 임우송 단장님이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찬양하는 합창단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모여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가 창단되었죠 아시다시피 액츠 29의 액츠는 사도행전을 뜻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이어가자는 의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액츠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A는 액터, 아나운서 C는 코미디언, 캐스터 T는 탤런트 S는 싱어, 쇼호스트, 슈퍼모델 참 놀랍지 않나요? 질문, 합창단을 이끄는 이무성, 노사윤 부부에 대한 감동적인 미담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무성 단장님과 노사윤님은 액츠 29 연예인 합창단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가장 위에 선배이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죠 얼마 전 어느 지역에서 합창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노사윤님의 솔로 파트가 초반부터 음정이 떨어지며 불려 파음이 났어요 가수로서 일어나면 안 될 사고였죠 단원들 모두 당황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이무성 단장님이 나와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어요 제 아내가 40년 정도 노래하다 보니 높은 음량의 스피커에 노출되어 청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직업병이지요 노사윤 씨는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노래를 다시 시작하는데 노사윤님의 귀에 이무성 단장님이 첫 음을 알려주며 음정을 맞춰 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제대로 불렀어요 곁에서 묵묵히 힘이 되어주는 남편의 모습에 찬양을 함께 부르는 단원들과 청중들 모두 전율을 느꼈습니다 약할 때 누구보다 힘이 되어주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공명됐죠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는 이무성 단장님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 프로필 촬영 2014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 수능 콘서트 2015 서빙고 온누리교회 열린 세신자 예배 특순 2015 제1회 연예인 합창단 정기 연주회 2016 액츠 29 정규 앨범 2집 1차 녹음 2016 액츠 29 정규 앨범 2집 2차 녹음 2016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 하계 MT 등 많은 활동과 더불어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렇듯 연예인 합창단은 지난 2012년 2월 가수 이무성 단장을 주축으로 백여명의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매주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자 창단됐습니다 연예인 합창단 액츠 29의 액츠는 사도행전을 뜻하고 그리고 29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사도행전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후 세신자 예배 특송 CCC 연합 수련회 MT 수험생 위로 콘서트 열린 음악회 콘서트 앨범 발매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액츠 29 연예인 합창단 멤버십 단장 이무성 지휘자 박종환 반주자 김세은 소프라노 파트 모델 정호영 모델 황한나 PD 강승현 썸바이볼 원플러스 원 연출 탤런트 임성은 개그우먼 이장숙 개그우먼 여윤정 가수 김미래 모델 이아람 뮤지컬 배우 강희래 가수 공소원 한서화 모델 박돌선 가수 차수경 가수 전초화 쇼호스트 신재경 탤런트 조수희 탤런트 박인영 이특 누나 가수 노사연 탤런트 문지인 뮤지컬 배우 김성경 탤런트 김예분 뮤지컬 배우 이지은 파페라 가수 이규인 알토 파트 뮤지컬 배우 원연지 개그우먼 김지선 개그우먼 김선정 개그우먼 류경진 뮤지컬 배우 봉은선 영화감독 선지연 개그우먼 김세아 탤런트 유채목 탤런트 은세연 가수 기해라 유해라 배우 이나현 배우 윤주영 모델 이신현 쇼호스트 이윤영 개그우먼 정지민 사진작가 황민아 탤런트 허인영 영화배우 홍의주 탤런트 강경헌 영화배우 최지안 테너 파트 아나운서 이강준 가수 박지연 가수 공휘 성악가 안세권 개그맨 김원구 배우 정한진 파페라 가수 최의성 가수 김기태 베이스 파트 가수 이무송 영화배우 최령 가수 김동규 영화배우 나수원 뮤지션 김유나 탤런트 강서준 배우 김도화 뮤지션 서한터 액츠 29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의 무고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액츠 29 크리스천 연예인 합창단의 찬양 사육과 봉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